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이민재님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매수가는 8만220원으로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오늘 7만4천3백원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12월에 8만원대 구간에 있다가 올해 들어 7만원 선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제조원 회사여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모멘텀에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역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백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면서 매출도 같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매출이 안 좋을 거라고 하니 매도를 해야 하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손실 보기 전에 나오는 게 맞는지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해서 조금 힘든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가장 주요한 캐시카우가 코로나 백신이었는데 이번 달 말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올해의 실적이 상당히 조금 불안한 그러한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일전에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실적이 또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독감 백신도 다시 한번 만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독감 백신이 당장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식약처에서 그리고 이제 이 독감에 대한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외에 코로나 백신 외에 무언가 다른 캐시카우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상당히 큰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은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6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크게 빠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매물 구간도 크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약한 매수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8만 원 정도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언가 또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찌 됐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이외에 다른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크게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그러한 이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우려감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가 7만 3,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한 6만 원대까지 바닥을 좀 확인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저가인 7만 3,500원까지만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 시에는 약간은 이제 아쉬울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진입을 하신 게 바닥을 짚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이탈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우려감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올해 역성장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7만 3,500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 구간에서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매수가인 8만원 근처 구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이야기거리가 있는 종목들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어 왔고 저는 2월 달에도 그러한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2차전지나 반도체는 저는 살짝 쉬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중소형주들 혹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러한 이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마 2월 달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성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매수가 근처까지만 보시고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하시는 전략 그리고 종목 교체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아 이 종목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나서 걱정이다 했는데 그래도 이 아래쪽에서 잡으셔가지고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해 드립니다. 손실이 굉장히 큰 건 아니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좀 만회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받으렸습니다.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